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학예연구사 김형주 라고 하는데요 본의 아니게 제가 띠전을 세 번째 하고 있어요 2년 전에 호랑이띠전을 했고 또 그 2년 전에 쥐띠를 하고 2년에 한 번씩 지금 띠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용띠전을 준비하면서는 어떻게 접근해 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발표자 선생님들의 앞선 강연을 보니까 그래도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시장의 상당 부분 제가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유물을 통해서 실제로 접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전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오늘 발표에서는 간단한 전시 후기나 기획 의도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 구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박물관이라는 게 10년 전, 20년 전과는 다르게 주요 고객들이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학술적으로만 접근하기에는 흥미 요소가 너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재미들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최근에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집에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전시를 준비하기 전에 넌 용하면 뭐가 떠올라 하니까 불하고 괴물, 악마가 떠오른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에 있어서 이러한 이미지들이 용에 대한 또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은 게임이나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용이라는 대상을 그런 식으로만 접했기 때문에 불이나 악마라는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용하면 물, 수신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 민속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그러면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에게 우리 용의 뭔지 설명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년 전에도 민속박물관에서는 용띠전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문화적 분위기가 아무래도 용하면 제왕, 왕권 이런 중심적인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전시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속박물관적인 유물보다 좋은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는 아까 방금 전 강연에서도 나왔지만 구비문학이나 설화에 나타난 용들도 전시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보시듯이 아시겠지만 1부, 2부 제목도 용 관련 속담을 그대로 차용해온 거예요 1부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들에서 계속 언급됐던 상상의 동물 용 그런 키워드로 만들어낸 건데 안 본 용은 그려도 봄, 뱀은 못 그린다 이거 자체가 용이 실제하지 않은 동물인데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속담이에요 물론 그 속담에 대한 뜻은 별개지만 그러한 문장 자체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러한 대상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미지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2부 보시면 비, 바람 따라 구름 가고 구름 따라 용도 간다 이거는 수신, 우신으로서의 용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2부의 주제를 잡아본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친구들이 용을 불, 악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조들은 용이 이러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살았었다 삶 속에서 용이 어떠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민속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2부 제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잡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야구 청룡 비구름조와 3연승 선두회 이 부분은 뭐냐면 항상 저희가 띠전을 할 때 근현대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현재적 의미에서 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시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전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야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LG 트윈스라는 구단이 29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그 전신인 팀이 MBC 청룡이라는 팀인데 그 팀 명 자체가 청룡이잖아요 내년 갑진연이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차용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현대적인 내용을 프로야구 1980년대 초에 동아일보 신문기사인데 그 부분에서 차용해서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3부 제목도 속담에서 차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근현대적인 요소를 속담에서 차용할 만한 속담이 적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문기사를 뒤져서 잡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시다시피 1부는 용의 형상과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살고 그리고 용이 되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달아봤고요 2부에서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메인 내용, 주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시비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를 했고 비와 물에 관련된 내용, 바다와 강, 그리고 용은 상징성 때문에 예지나 풍수, 전복, 벽사, 금기의 장치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전시에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과 권위 용하는 데 왕을 안 다룰 수는 없겠더라고요 방금 전에도 용비어청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용비어청과 주예본도 저희가 전시를 해놨고 흉배 찍는 흉배판도 간단하게 전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그년대 옛날에 베트남전쟁 때 월남전이라고 많이 하죠 청룡부대라고 잘 알려진 부제가 있어요 그 부대의 상징이 청룡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프로야구 구단, MBC 청룡 구단의 상징동물도 청룡 그리고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제가 다닌 모교가 중앙대학교인데 거기 학교 안에 청룡탕이라고 학생들은 불러요 연못인데 그 안에 예전부터 청룡상이 있었는데 학교 상징동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관련된 청룡의 마스코트나 손수건에 나온 청룡의 모습들을 전시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두띠 동물에서 용은 유일한 상상의 동물이에요 설명드렸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상의 동물임에도 우리 공예품에는 굉장히 용이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만큼 선호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런 청와백자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백자나 아니면 목가구류 그런 부분들에 보면 용 장식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용의 신비한 신엄한 능력 때문에 그러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전시의 주요 세부적인 내용은 전시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주요 포인트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장 도입부에 보면 아치가 하나 있고 그 앞에 청와백자가 전시되어 있고 뒤에 용오름 영상을 저희가 매치를 해놨어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도입부에서 관람객의 시선을 끌어서 전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장치로서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용오름이라는 게 쉽게 볼 수 없는 자연현상이에요 대기 하늘하고 수면 위하고 온도차에 의해서 갑자기 발생되는 자연적 형상인데 옛사람들은 이런 용오름 현상을 보고 용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이러한 지점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좋은 장면들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SNS나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전시기획자가 연출을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보시면 멋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멋있게 나왔고 원본 영상은 화질이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업스케일링이라는 화질을 높이는 작업을 하면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나름 뿌듯한 결과물을 보니까 뿌듯한 점이 되게 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훈몽자회라는 조선시대 때 어린이 한자 학습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자의 뜻과 음을 달아났는데 미르용 보이잖아요 앞선 발표문에도 이 부분이 인용돼 있어서 보셨겠지만 용의 순우리말과 용의 설명에 대해서 프로로그 부분에 같이 풀어놨습니다 이것도 제가 띠전을 할 때마다 항상 쓰는 형식인데 항상 앞부분에는 조선마의 큰사전이라고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화학회라고 했죠 거기서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국어사전을 서두에 나여 어떻게 보면 관람객들이 가장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인데 당시의 사전의 편찬 목적 중에 하나가 백과사전식의 편찬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있고 이래서 사료적 가치도 좋기 때문에 5년 전, 6년 전, 쥐띠전부터 제가 맨날 프로로그에는 이렇게 조선마의 큰사전과 용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같이 꾸려놨고요 전시장에도 그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용이 도대체 상상이 동물인데 어떻게 생겼냐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를 꾸려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는 그림이나 공예품들이 많아요 그러한 부분에 장식적 요소 아니면 벽사적 요소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보시는 그림도 전시장에 있는 울릉도라는 그림이고 그리고 이 광화익조에 나오는 이 문구도 오늘 자료집에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머리는 낙타, 푸른 사슴, 아홉 동물로 조합되어 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서 많이들 이용하는데 상상의 동물인지라 현실의 동물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작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따 전시실에서 직접 실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 통계 자료예요 올해 한 7월, 8일쯤에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저희 민속박물관에 오셔서 본인들이 이런 자료집을 냈는데 띠 전시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없냐라는 협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박물관은 유물을 전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크게 저희한테 필요한 지점이 없었는데 띠동물 지명을 주제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단행본을 하나 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되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번 전시에 차용을 해서 저희가 썼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띠동물, 동물 중에 지명의 통계를 보면 용 관련 지명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상의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월등하게 많게 나타나거든요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용 관련 지명이 이런 식으로 지금 분포가 돼 있어요 이러한 그래픽도 전시장에 대해 저희가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놨으니까 이따 가셔서 관심 있으면 자세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용 관련 지명이 어떠한 종류들이 용과 관련해서 지명이 붙었나 이러한 통계도 책에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이러한 지점들이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저희가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미완의 용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뭐 잉어나 이무기 용이 되지 못한 자들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또 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유물들을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 우리 선조들도 출세, 입신양명이 인생의 주요 목표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라고 해야 될까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생산이 됐을 거고 수량적으로 현재까지 많이 전승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들도 많이 유물로 특용문과 관련된 특히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바람 따라 구름 가고 구름 따라 용도 간다 수신과 우신을 좀 강조해주고자 제목을 차용한 겁니다 옆에 보시는 거는 아까 정연학 연구관의 발표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용댁이라고도 하고 농기라고도 하고 용기라고도 하고 박물관 지금 상설전시관 2관에 있는 농기의 원본을 이번 특별전에 꺼내왔어요 예전에는 워낙 송상전도가 심해서 상설전시관에는 지금 복제본을 전시하고 있는데 용댁 특별전을 맞이해서 그 원본을 꺼내서 전시장 가운데에 크게 저희가 꾸려봤고요 그래서 이따 가서 자세히 한번 보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용의 그림을 그려놓고 비를 빌었다 용상을 만들어 놓고 비를 빌었다 기후제에 관련돼서 용의계의 빈 왜 그러냐면 농경이 우리 삶의 중심일 때는 비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당연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기후제나 아니면 수신 관련된 내용들이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2지 부분은 자주 언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번 전시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게 용두레예요 용두레 아시다시피 물을 퍼 옮기는 도구잖아요 농사를 질 때 그런데 저 농기구가 왜 주목할 만하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용두레라는 명칭에서 용이 관련 농기구를 연구하는 학자분이나 관련 학자분들이 용과 관련이 있으니까 물과 관련이 있으니까 용두레라고 그럴 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거나 연구된 자료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시에 제가 준비하다가 그러한 근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화성 성역의계라고 문원들 아시죠? 수원화성 축조할 때 만든 문원인데 거기에 용관자라는 표기가 있는데 저거 역시 한자로 표기한 명칭인데 용자 그리고 괴일 관자거든요 물을 꿰는 도구 이런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저렇게 옛 문원에도 표시되어 있고 우리가 민속에서 용두레라고도 늘 부르는 것들 저러한 농기구 자체도 용이 지닌 수신적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부분을 제가 단순히 확언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농기구 연구자에게 검토를 받아서 이번 전시회에 용두레를 주요 유물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농기구 이건 현장에서 실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이 기우제에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운데 세 번째 보시면 중간 부분에 용왕이라고 보이잖아요 용, 용왕 거의 같은 말로 쓰이는 거니까 무속에서는 용궁부인 역시 용이라는 키워드로서 다 연결되는 신격이기 때문에 기우제에 등장하는 용도 이렇게 전시장에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보면 이거를 인격화해서 무신도를 그렸는데 용왕, 무신도가 있고 옆에 별주부전이랑 자라와 거북이의 형상을 합쳐놓은 별우인데 일반인들한테 관리방 관람객들에게 무신도만 펼쳐놓으면 흥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주부전에 등장하는 세 요소들을 다 조합해서 소개함으로써 무신도를 좀 더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게끔 전시장에 연출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궁부인, 용과 같은 신격으로 사용되는 남자로도 그려지고 여자로도 그려지고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처용탈 같은 경우도 처용도 용왕의 아들로 예전부터 일컬어지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보면 흥미 요소를 더 가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시장에 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회제, 사독제, 사회사독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사회제나 사독제, 사회라는 것은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사독이라고 하면 강 이하의 작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전승되는 용왕제의 앞선 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지금 현재 용왕제 같은 경우는 풍요, 안녕 이런 개념으로 많이 지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사독제 같은 경우는 수로의 안전을 기원하는 기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기를 또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게 기원하는 역할이 컸다는 후기로 올수록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물론 파도 바다에서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아직 남아있지만 시대적으로 같은 대상으로 기원을 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전시실에서 영상을 통해서 접해볼 수 있도록 꾸려봤고요 이게 현재까지 전승되는 유일한 사회의 사독제의 자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해진 용신들이라고 경남 양산에서도 현재도 행하고 있는 의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예지, 풍수, 전복, 벽사, 금기 이런 식으로 또 코너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사실 용어를 할 때도 사람들이 벽사라는 용어를 잘 몰라요 나쁜 것을 막는 것 이런 식으로도 가끔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전시의 소 제목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가고 싶어서 벽사라는 걸 차용해서 쓰긴 했는데 이건 여담이고 벽사 부분에 처음에 홍길동 전을 펼쳐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지와 관련해서 용하면 용급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홍길동의 아버지가 용금을 꾸고 홍길동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홍길동 전 제일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한 부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홍길동 전이라는 딱지본 소설 많이들 보셨죠 그러한 부분을 유물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풍수, 갈룡법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극과 관련된 풍수 자료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부 근현대적인 용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것도 현장에서 보시면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룡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파란색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색채사전이라는 걸 한번 보니까 표현이 재밌는 게 우물 속에 비친 풀립의 색깔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파란색도 아닌 게 청색도 아닌 게 되게 애매한 건 사실 청색이라는 게 한자잖아요 그거를 지금은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많으니까 단순히 파란색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색은 아니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내년은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예전에 사실 간지 따져가지고 띠에 색을 부여하는 게 옛날부터 없었다 저거는 가짜다 이런 얘기를 많았는데 한 10여 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내년은 무슨 색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민속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룡이라고 저희가 이번에 키워드를 달고 전시를 했는데 그러한 지점에서 그러한 청룡의 색이나 의미들을 차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나머지는 전시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